하이 휴 자 오늘의 꿀만리 해꼬콜 스키위 토일렛 팬메이드 영상을 만들고 계시는 라일런스님의 꿀재멸처로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자 이곳은 박사의 영국이지 상당히 뭔가 무서운 모습으로 진화한 지 토일렛인데요 자 또 뭔 실험하려고 박사 변기가 뭔가를 또 큰걸 준비합니다 어? 잠깐만 티배맹 가지고 뭐하려는거야 저것도 언제 붙잡아왔대 완벽한 실험 준비 완료 실행해 발사 오오오 가슴에다가 뭔가를 박았어요 기생초를 가슴에 직접 심는 그런 느낌? 자 이때까지 지금 티비맨이 감염된 적은 없었는데 지금 티비맨이 감염된 적은 없었는데 티비맨까지 감염을 시킵니다 실험은 성공적인 것 같아서 기토일렛 추격합니다 오랜만에 버는 기본 스쿠비드 토일렛이네요 또 새로운 타입의 변기인데요 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스피커 TV 카메라 이 세개가 합체해버려가지고 삼위일체를 이룬 거의 뭐 가전맨? 이렇게 불렀었는데 공식 이름이 있더라고요 세개가 합쳤다고 해서 트라이 타이탄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뭐 끝판왕급인데 변기가 지금 잡았던 카메라면 그냥 고이 놓아줬습니다 아이고 귀엽다 귀엽다 갈게 갈게 어림도 없지 어딜 갈라고 이 자식이 어디서 폭격이 아아 저번에 나왔던게 이거구나 근데 뭐 비장의 무기처럼 등장하더만 우리 트타 앞에서는 한방컷? 나라라아 와 자 딱 보안니 카메라맨이 오우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G2O를 오지게 추격중이에요 대위기 상황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지! 스타의 승자 나이스 믿고 있었어 약간 스케일이 커지다 보니까 파워레인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가 빔 한 방 말려주면 난 더 큰 걸로 잡혀준다 업그레이드된 G2FES 트라이 타이탄 대기의 대결인데요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굽니까? 어? 아니 저기 오른쪽에 있었는데 언제 또 왼쪽에 왔어? 순간이도까지 갖고 있는? 설마? 오! 이거 완전 핵사기 아니야 핵사기 중에 설마 잠깐만 방금 기생충 날린거 아니었어요? 그냥 로켓인가? 바로 면전에다가 파장 빔 감당 가능? 감당 불가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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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그렇게 설마 G2LN 드디어 잡아내나요? 하하하하 뭐 하하하하 다시 하하하하 에멀젤스 에멀젤스 위헉 위헉 하하하하 우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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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변기들의 연구 기지까지 습격하는 성공이 있어요 박사 토일렛도 박살냈고 하지만 G토일렛을 넘어설 변기 쪽에서도 새로운 신 변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이제는 더 이상 변기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요 이건 아 아니구나 머리 쪽에 변기 느낌이 있긴 하네 아직 자 이제는 전황이 확실하게 좀 카메라 본단 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이 전쟁 카메라의 승리로 끝나는 겁니까 와 나왔습니다 나왔어 트랜스포머 혹은 퍼지픽 림을 보고 있는 듯 하네요 이 최종 변기의 이름은 토일렛 엠페러 변기 황제라고 불립니다 잠깐만 돌아온 하이턴 스피커 아니 스피커맨은 단 한 만큼 크기도 말도 안 되게 큰데요 제한급이야 저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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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테이탄 지금 당장 본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자자 그래서 급하게 탈출을 감행하나요 나머지는 와 그렇게 도시 자체가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 아 이거 탈출하기도 좀 빡셀 것 같긴 한데 아니구나 너네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공격을 노리고 있었구나 돌아가면서 하지만 그렇지 돌아와줬구나 금방 왔네 생각보나 자 진짜 최후의 대결인 느낌입니다 트라이테이탄 VR 토일렛 엠페러 오우야 묵직하다 한방한방이 이제는 거의 뭐 도대 계속 배틀물을 보는 듯한 저런 느낌이에요 메이델 메이델 적주가 되었고 끝판왕들의 대결만 남아있습니다 오우야 가슴에서 이제 큰 빔도 하나 나가고요 어 또 뭐야 이제는 뭐 생명체가 되었는데요 변기들이 다리가 이거 심성치가 않아 아우 티베 우먼 그렇지 잊고 있었어 티베 군단이 아직 남아있었구나 나이스 불도저야 뭐야 저거